오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퍼듀대학 양펑강 사회학 교수는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 증가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오는 2025년에는 1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양 교수는 또 2030년에는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중국의 교회 인구가 2억 4천 7백만 명에 달해 중국은 멕시코, 브라질, 미국 등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사회주의 정권 수립 당시인 1949년 중국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미국의 한 사회 리서치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 인구는 2010년에 5천 8백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쉽게 됐습니다.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현재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중국 내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 교세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